Scat 세 번째 뮤지컬 정관장 아이패드 에듀콘서트 지금부터 시작하겠구요 진로지난 콘서트에 저희가 300회 이상 가능합니다 경동아 학교님 여기겠습니다 자 우리는 수능은 약하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학교 내신이 좋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? 못 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수능도 내신 때 권리인데 우리는 집에만 하면 워낙 기계를 좋아해서 냉장고를 못쓰기지 않는다 좋아하라고요 자녀가 만난 사람에 대해서 인사결정과 둘이 하실 것 같다고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한테 진짜 되게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